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법과정치 김용택 선생님입니다. 모의고사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죠? 총평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상당수의 선생들은 충격과 공포 속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등급 컷이 42점 정도로 메가스터디에서 추산하고 있으니까 과목마다 어떤 과목은 1등급 컷이 만점이고 또 어떤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47, 8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법과정치만 유독 1등급 컷이 지금 42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킬러 문항들이 여러 개가 출제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웠을 만한 시험이라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났고 이번 시험에서는 또한 어떻게 해결책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등급 컷을 보니까 1등급 컷은 42점이었어요. 이게 확정 컷은 아니고 예상입니다. 2등급이 37. 그러니까 6월 평가원이나 또는 7월 교육청 시험에서 1등급 맞았던 친구들이 지금 30점대로 떨어졌다는 얘기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여전히 이번에도 만점 맞았어요 1등급 맞았어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자신 있게 풀다가 몇몇 문제에서 막혔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하락하게 되고 또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당황해서 그래서 30점대로 좀 점수가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등급이 2등급 컷이 지금 37점 3등급 컷이 29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점수만 보면은 정말 미쳐버리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대학 갈 때 절대 원점수로 가지 않습니다. 등급과 표준 점수로 갑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수시로 간다 최저 기준 맞춰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38점 맞았어요. 2등급이에요 그래도. 예 43점 맞았어요.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1등급입니다. 그렇죠? 예 등급에서 여러분들이 원점수 가지고 너무 못 봤다 이러지 마시고 예 등급을 보고 나서 어 난 그래도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생활관리 뭐 45점 맞은 애보다 내거 더 사실은 더 높아는데 이럴 수 있는 거야. 예 더군다나 더군다나 정시로 가려는 수험생들에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현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만 잘 보면은 표준 점수 정시에서 많이 적용되는 표준 점수 자 만점자의 경우 있죠. 만점자의 경우 여타의 과목 대부분이 만점자들의 표준 점수가 60점대 후반입니다. 67, 8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법과 정치는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76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 갈 때 특히 정시로 대학 갈 때는 굉장히 유리한 과목이었다. 그 다음에 뭐 42점만 맞아도 사실은 표준 점수가 69점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다른 과목들하고 한번 예상되는 표준 점수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점수가 낮았다고 해서 법과 정치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이미 원선 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분이 좀 좋아지죠. 기분 굳이 나빠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원점수로 대학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요. 왜 이렇게 난이도가 높았느냐.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치하고 법분위화 중에 정치 문제는요. 노말했습니다. 정치 문제는 딱 두 문제. 두 문제. 그 청구권과 관련된 문제. 재판 청구권과 관련된 문제와 몇 번이었죠? 살펴보시면 9번이군요. 9번. 9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헌법기관과 관련된 문제 이 정도만 좀 어려웠어요. 특히 9번이 조금 어려웠다고 보는데 정치 문제는 킬러 문항이 9번 하나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법분위화는 대부분의 경우가 킬러 문항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선통법 특강을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선거나 통치구조나 그 다음에 이제 법분야에서 여러분들 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주목했던 강좌죠. 선통법 특강 공부하고 단원별 모의고사 같이 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잘 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자 어쨌든 근데 법분야에서도 어떤 특징이 나타났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일단은요. 제시문이 길어지면서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갑, 을병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갑, 을병에다가 X하고 Y에다가 A하고 B하고 등장인물이 뭐 대여섯 명씩은 나오고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이 최소 3명 막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지 읽으면서 잠깐만 얘가 뭐 있지? 위에서 뭐 있지? 막 이런. 국어 문제도 아닌데 국어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내용일치 문제 풀 때 어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자는 것은 뭐 이런 거 찾을 때 보면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시간이 부족했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낯선 내용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간에 기출되지 않았던 선택지들이 몇 개는 나왔어요. 물론 저는 다 적중을 했습니다. 제 거 단원별 모의고사에서 정말 물 쓸 틈 없이 정말 물 쓸 틈 없는 강좌를 만들자 해서 했는데 다 출제가 됐어요. 거기서. 오늘 사실 녹화하는 게 어제 시험이었고 오늘 녹화하는데 지금 벌써 단원별 모의고사나 선통법 등과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막 급하게 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 구매 대열에 동참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낯선 내용들이 많았다. 기출되지 않았던 내용. 그간에 주목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몇 개씩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푸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답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그럼 이제 좀 뭐랄까치 자랑을 좀 하자면 예 특징으로서 전 정말 적중 대박 시켰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단원별 모의고사고 선통법 특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적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결국은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은 예 여전히 만점 맞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왔을까. 실수로 한 두 개 틀렸어도 뭐 44, 5점 맞은 친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그 점수를 얻었을까. 바로 이 특히나 법 분야에 관련해서 개념을 정말 꼼꼼히 미친듯이 꼼꼼히 정리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와 같이 정리했던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꼼꼼히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히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암기가 되어 있으면 흔들림 없이 답을 딱 대착이 딱 선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개념이 완벽해진다. 그러면은 푸는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충 이해해가지고 아니라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시간을 줄입니다. 또 하나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률관계도를 그려라. 이 얘기는 제가 여러 차례. 뭐 다른 해설 강의 찍을 때도 그렇고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특히나 민법 분야. 민법 분야에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문제랄지. 그 다음에 불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들. 그 다음에 상속과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법 문제들. 이런 분야들이나 그 다음에 형사법 분야에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문항들이 있죠. 여기에서 주로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 이건 예견된 거야. 이미 다른 수능 문제 있죠.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평가원들 보면은 여기서 몇 문제씩은 등장인물이 여러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유독도 많이 나왔던 게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등장인물의 관계도를 정리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을 폭행했어요. 근데 폭행했다. 그래가지고 뭐 전치 몇 주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어가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그냥 읽지 마시고 정리해가면서 이게 이제 뭐 법적인 관계를 따지는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이제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법률관계도라고 불러주거든요. 법률관계도나 뭐 가족관련 문제다. 그러면 가족관계도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사건 전개 과정을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광고를 좀 하는 건데 예 선통법 특강은 통해서 기출 완전히 정리하고 거기다가 예 단원별 모의고사 여러분들 좀 되게 빡센 시험이거든요. 단원별 모의고사가 제가 치르면은 6월 평가원하고 7월 교육청 만점 맞았던 아이들이 단원별 모의고사 20문항 중에서 뭐 10문항을 채 못 맞추는 문제예요. 이제 그거 하면 막 토 나오거든. 근데 토가 나오더라도 그거 한 친구들은 이번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좀 권합니다. 물론 아울러서 곧 조만간에 선보이게 될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같이 쭉 해주시면 절 따라서 믿고 같이 해주시면은 정말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해결책 자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법률관계도를 그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 확실하게 특히나 법 분야에 관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와 지금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잠깐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네 번째 하나 정리하자면 이거 있네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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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에 대해서 그간에 한 3, 4년 동안에는 마지막 20번 문제에서 선거와 관련된 도표 문제만 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간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의 틀리라고 내는 문제 형식이었었는데 선거 문제의 난이도는 좀 낮아지고 있어요. 지난 6월 평가원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습니다. 난이도가 좀 낮아졌어요. 물론 이 선거 문제마저도 저는 완전히 적중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작년부터 야 나올 가능성 겁나 크다. 작년에도 열심히 했고 올해 올해도 계속 예 계속 개념만 선통법 그 다음에 단원별 모의사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강조를 해서 그런지 정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선거 난이도는 아마도 좀 조종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능에서 선거 문제가 작년, 재작년 수능처럼 어렵게 나올 것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과정에서 선거 관련해서는 여전히 여전히 고난이동 문제들 대비하는 문제들도 쭉 풀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들 법과정치 원점수가 낮아서 원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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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동동 고르는 분들이 있을텐데 일단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고 절대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다. 원점수로 대학 가는 거 아니니까 위안을 삼도록 하시고 이제는 해야 될 건 뭐예요? 시험 끝났잖아. 9월 평가원은 앞으로 만점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갈 것이냐 그렇게 마음을 다짐을 먹고 그리고 나서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해요.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뭐 천번의 기도보다 한 번의 실행이 더 좋다. 저는 항상 그 말을 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하고 뭐 계획을 세운다.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행에 옮겨야 돼. 스스로 어떻게든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할 건 꼭 암기하자. 암기할 건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고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들을 쭉 해가셔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법과정치 총평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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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